고린도우서 11장입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22절의 말씀 탑도 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곤 이왕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 애들에게 40에서 한안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겪은 수고와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고합시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시죠 오늘도 찬양대에 또 수고하시고 예배전 찬양도 또 수고하시고 많은 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 자랑 좀 해야겠다 그럽니다 어리석지만 이해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절에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자랑을 좀 더 하려고 한다 좀 이해를 좀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아마 여러분 없을 겁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사도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게 바로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득불 좀 자랑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옵니다 속이는 일꾼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기를 막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사도라고 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속하였느냐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설교나 사역은 다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겁니다 내가 담배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앞으로 살아가라 나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사도다 이렇게 자랑을 여러분 했던 겁니다 또 하나 거짓 선지자들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은 사례받을 만큼 일을 하지 못한다 자격이 안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이다 또 분위기를 막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받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온전히 복음 안에 서갈 수 있도록 내가 다른 여러 가지를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또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스펙을 자랑합니다 당시 그리스의 여러분 웅변술 이런 것들을 내가 배웠다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할 때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웅변적으로 수사적으로 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좋은 가문이었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 거짓 사도들을 막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대응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그들 못지않은 스펙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견주에서 나는 조금 더 뒤떨어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쯤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제법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게 되냐면 바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을 용납했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요즘 말하면 이단들 아니겠습니까? 이단을 딱 용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 20절에 나옵니다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성도들을 종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성도들 위해 굴림을 하면서 상전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을 잡아먹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생충이 되어서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거짓 사도들은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미끼를 던져 함정에 빠뜨리는 것 이거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거짓 사도들은 스스로를 높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막 무시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 읽었지만 여러분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뺨을 때렸다 그랬습니다 요즘 극도의 모독이 뭡니까? 딱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이 맞어도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서 그들 오히려 거짓 사도들의 종이 되어 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가? 바울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거짓 사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사람들이다 가장했다는 게 뭡니까? 가면을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면을 쓰는 것처럼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의 일꾼으로 가면을 쓴다는 겁니다 요즘 현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를 하게 됩니다 마치 이단이 아닌 것처럼 가면을 쓰면서 결국은 교회를 막 흔들고 산을 옮기는 것처럼 교육자를 쫓아내고 교회를 이단으로 옮겨가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많았던 겁니다 바울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랬습니다 정신을 좀 차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정말로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내가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 24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40에서 하나 감안 매를 다섯 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마흔대 이상을 치면 사람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9대의 매를 다섯 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태장으로 세 번 맞았다고 했는데 채찍 끝에다가 이게 금속이 달린 겁니다 이거 맞으면 막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거죠 이런 가혹한 형벌도 세 번이나 받았다고 했습니다 강의 위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전도여행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 당시 터키나 이런 데 보면 강 자체가 건기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비가 오면 갑자기 큰 강을 이루게 되니까 급류에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도 받았다는 겁니다 동족의 위험을 받았다 원래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기독교를 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배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40명의 자객단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 내가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시내의 위험이 있었다 시내는 도시를 뜻하는 겁니다 특별히 루스드라 예수 바울은 전도를 하다가 돌의 말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밖에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립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또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광야에 위험이 있었다 전도하는 그 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받았다 같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배신과 모욕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27절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수고하며 애썼다 잠도 못 잤다 배고프고 목도 말랐다 여러 번 굶기도 하고 춥기도 했다 그리고 보니까 헐벗기도 했다 영어로 보니까 네이키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을 옷이 없이 거의 그냥 맨몸으로 다닐 정도로 그렇게 힘든 여정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극한 고난과 어려움들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이런 것들 자랑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은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고난받은 것 나에 비해서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은 도대체 뭘 했느냐 정확하게 비교를 하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판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외에도 사실 자랑할 거리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내 마음을 짓눌리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런 이단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견고하게 서가야 되는데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마찬가지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악행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한 자들을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실적하는 것을 보고 불타는 마음으로 아쉽게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30절에 보니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2절과 33절에 보니까 담의 세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레다 왕의 고간이 자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왔다 그 손에서 벗어난 일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울은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수없이 걸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도대체 거짓 선지자들은 도대체 교회를 위해서 뭐를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세번역에 보니까 예수 상처의 흔적을 내가 지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적이 뭡니까? 스티그마입니다 마크라고 표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스티그마는 고대에 보니까 짐승의 몸에다가 쇠 도장으로 딱 찍어서 이거 내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노예의 몸에다가는 그 불도장을 찍습니다 주인의 이름을 딱 새겨가지고 불도장을 몸에다 딱 찍어서 이 노예는 내 것이다 이거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몸에는 상은의 흔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주인은 예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 된 거 이게 너무나 기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고난을 당해도 나는 기쁘다 이러한 자부심을 바울이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AD 325년입니다 제1차 종교회의 니키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니키아가 어디냐면 지금 트리기회입니다 이즈니크라고 하는 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때는 이 로마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하고 바로 후에 모이게 되어 있는데 이 로마 박해 시대에 그 당시에 수많은 감독들이 300명의 감독들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오른쪽 눈이 뽑힌 사람도 있고 한쪽 선이 없는 사람도 있고 불구자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박해 시절에 변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고수했던 사람들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흔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 아시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그 옛날에 20년 전에 일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혼자 약복강강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다 그랬습니다 당신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딱 쳤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오니까 그가 절었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야곱은 평상 절여 살았습니다 그게 기도의 흔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여러분 아실 겁니다 조지 밀러에게 어느 분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돈 나오는 구멍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데리고 기도실로 가는데 한 방석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방석에 이렇게 보니까 조지 밀러가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방석에 구멍이 다 이렇게 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돈 나오는 구멍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는 3천 명의 고아들을 일평생 동안 기도를 통해서 먹여서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전도의 흔적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쓰고 여러분 물질을 쓰고 계신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흔적이 있는가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의 몸을 한번 이렇게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게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뭘까 봤더니 이겁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충성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아시죠? 자기 자녀를 죽인 그러한 자들을 용서하고 입양을 합니다 그에게는 사랑의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빌리그레 목사님 세계 선교회에 그 위대한 유산을 남겼던 겁니다 우리는 훗날 다 주님 앞에 서야 할 겁니다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는 나를 위하여 어떤 수고를 했는지 한번 흔적 좀 한번 내보라 분명하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를 우리가 여러분 미리 미리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봉사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했습니다 한번 손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되고 발도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할 겁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에는 공짜가 없다 세상일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 교회와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수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고백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 더 부끄럽지 않도록 이 땅에서 맡겨진 직분과 사역에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